승리, 나 파장주. 승리 파장주다. 다시 한 Rein. 노스 디펜스 노스 디펜스 여러분들 모두 다 NW로 인게지 5 4 3 2 1 모두 다 모두 다 NW로 인게지 다 죽여 얘네 다 죽여야돼 그냥 다 죽여 오케이 바로 이스트로 엉덩이 두고 디펜스 준비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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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엉덩이 두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거 QW 치고 이제 디펜스 타이밍이야 이제 쟤네 올거에요 스스로 스탠드업 한다 이제 얘네 라인 땡긴다 들어온다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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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해줘 여러분들 나이스 나이스 디펜스 나이스 디펜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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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안에 힐업 좀 해주고 이스트로 빼는 척할게 이스트로 살짝 빼는 척할게 여러분들 노스에 들어와 있는 근들들 처리할게요 여러분들 나봐봐 나봐봐 지금 근들들 요 2명 2파티만 3 2 2 2 2 2 2 2 3 2 2 2 2 2 2 2 2 오케이 근들 죽여 외스트 이제 볼거야 1파티 대기 왤스트 와봐 우리 디펜스 한번보다 다할게 여기서 자리 유지 자리 유지 민성님 외스트로 깊게 페이크 잉기지 5 4 3 2 1 빠졌어 나 빠져있어 빠져있어 근데 그거 빠져있었어 나머지 인기했자면 돼? QW 치고 다시 나한테 리뷰할게 이내 상기하는 거 같은데 이스트 쪽으로 가면서 엉덩이 이스트에 5명 이스트 이스트 마무리해주시고 이내 상기해요? 풀 상기해요? 확인 좀 해줘 응 상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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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로 빼는 중 핑 쪽에 많아 핑 쪽에 많아 많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스트 적당히 주기 웨스트로 합류합니다 제가 아직 좀 다섯 명 다섯 명 예열이 안 돼서 콜이 좀 꼬이네요 아무튼 잘 따라주셔서 고맙고 일단 오세요 SW로 여러분들 어? 저희 지금 출발했어요 아니요 지금 코앞인데요 우리 S가 개 맛있다 S가 여러분들 SW가 여기 여기 그가 치킨데 하트징 잡자 하트징 하트징 얘 맛있다 얘 맛있다 괜찮아 제 스마트 사진 해줄게요 신발 쓰면 여러분들 핑 쪽 와서 도와주세요 콩님 저 이 파티 오펜스 저만 회이크잖아요 맞아요 민성님만 회이크고 명장님 명장님 회이크 쓰면 안 돼요 회이크 아니에요 네 잘해주셔야 돼요 좋아 좋아 여기 여기 살짝 대기하고 잠깐만 대기해봐 얘네 물다리 건너편에서 옵차했어요 네 오케이 확인 여러분들 올라와봐 올라와봐 1파티만 깊게 물다리 쪽으로 5 4 3 2 1 여기 탱만 잘라 1파티만이에요 빼 빼 빼 바로 준비 바로 디펜스 준비 디펜스 준비해봐 디펜스 준비해봐 5 5 4 3 2 1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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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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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뚫고 지나갈 거야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나이트 좀 켜주고 그 페이크 잉게이지 안쪽으로 해서 우리 쪽으로 땡겨와봐 5 4 3 2 2 2 2 1 1 2 2 1 3 3 2 2 3 4 3 3 3 2 1파티 노스로 쭉 와가지고 1파티가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 쓸어 담을게요. 첫끄 쪽. 쓸어 담고 나머지 분들 템 먹어주세요. 1파티 엔터 홀로 쪽으로 그냥 빡빡 잉게이지 하세요. 영상 녹화 못했다. 러블 때문에 아직 레벨 안 떠요. 쟤네 보이면은 바로 문 깨고 나서 들어가가지고 바로 죽일거야. 오케이? 디마이스. 디마이스. 나우스 치료. 레벨 치밀. 레벨 치밀. 1파티. 5, 4, 3, 2, 1. 1파티. 그가 끝나고. 그가 끝나고. 그가 끝나고. 그가 끝나고. 1파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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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디펜스 할게. 디펜스 할게. 디펜스. 여러분들 웨스트 엉덩이 두고 디펜스 앞에. 앞에.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스. 2파티. 드론 탱크한테. 3, 2, 1. 드론 탱크한테. 2파티. 2파티. 드론 탱크한테. 때려줘. 2파티. 하나라도 죽여야 돼. 이거 못 죽여? 오케이. 여러분들 웨스트 엉덩이 둘게. 웨스트 더 빠져. 더 빠져.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가요. 쟤네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우린 못 들어가요. 가드 잡아주시고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못 죽인 건 좀 오바. 여러분 너무 빠지지 마.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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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지지 마. 거기까지 빠지려 말 안 했어요. 여기. 가드 잡아줘요. 제가 말이 좀 혀가 꼬이니까. 알아서 저를 들어주시고요. 가드 먼저 잡을게요. 쟤네 빠진다. 쟤네 어디로 빠지는지 봐줘요. 봐줘요. 우리 SW 나갈게. 쟤네 어디로 빠지는지 확인해줘요. 우리 뒤도는 건지. 우리 뒤도는 건지. 약간 느낌이 쎄. 쪽문으로 가서 중앙 들어갔어요. 쪽문으로 가서. 아 오케이 확인 확인 다시 올라갈게. 나와요 나와요. 나봐봐 나봐봐 나봐봐. 1파티만 못 나간 탱틀. 못 들어간 탱틀. 3. 2. 1. 못 나간 탱틀. 여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잡아줘. 티아치 19레벨. 19레벨. SW 빼 빼 빼 빼. 풀풋이 들어온다. 앞에 디펜스. 풀 디펜스. 풀 디펜스. 2파티 카운터 엥게지. 입구 쪽으로. 4. 3. 2. 1. 입구 쪽. 다 죽여야 돼. 2파티 이거 다 죽여야 돼. 2파티 딜 딜 딜. 오케 뺄게 뺄게. SW 다 나와. SW 다 나와. 마스카라 20레벨. SW 다 나와. 앞에 케어 해주면서 쟤네 풀풋이 올거야. 풀풋이 올거야. 앞에 케어 해줘. 앞에 케어 해줘. 배맛을 스킬 잘 써주고. 뒤로 빼. 뒤로 빼. 여기서 벌려. 앞에 디펜스 해줘. 앞에 디펜스 해줘. 앞에 디펜스 해줘. 앞에 디펜스 해줘. 페이크 잉게지. 초크 쪽으로. 5. 4. 3. 2. 1. 페이크 페이크. 여러분들 1파티 안에 들어와 있는 탱커 정리. 5. 4. 3. 2. 1. 안에 들어와 있는 탱커 정리. 1파티 안에 들어와 있는 탱커 정리. 안에 들어와 있는 탱커 정리. 나이스 나이스.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 이거 부린밤 부린밤 부린밤. SW 뺄게. SW 뺄게. 괜찮아 괜찮아. 여기 디펜스 좀 해줘. 디펜스 해줘. 디펜스 이거 한 번만 해봐. 디펜스 제발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봐. 오케이 좋아 좋아. 2파티 입구로 카운터 잉게지. 5. 4. 3. 2. 1. 2파티. 2파티 카운터 잉게지. 1파티? Tower 15, 2파티 여러분들? 딜 딜 딜. 2파티 딜 안 들어온다? 엑ס 펄져. 웨스트록 펄져gl. 1파티 쿨 되지 이제. 1파티 쿨 되져? 1파티 쿨 될거야. 대기 대기 대기. 웨스트 록. 아 eux에 힐좀 해줘. 여러분들 여기 대기 할거야. 오케 SW 뺏어 펄져펄져 웨스트로 펄져펄져 1파티 쿨 되지 이제 1파티 쿨 되죠? 1파티 쿨 될거야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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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 퍼져봐 퍼져봐 힐 좀 해줘 앞에 앞에 힐 좀 해줘 여러분들 여기 대기할거야 여기 대기할거야 힐 좀 해줘 x3 힐 좀 해줘 x5 괜찮아 대기 대기 카운터 존나 세게 쓸거야 여러분들 웨스트로 디펜스 x5 여러분들 디펜스 x5 여러분들 풀카운터 파이 나인 데스 드리 투 원 풀카운터 전부다 전부다 나인대 지워야 돼 무조건 지워야 돼 NW 뺄게 NW 엉덩이도 NW 뺄게 힐업하면서 NW 엉덩이 둘게 NW 뺄게 이제 애들 들어올거야 퍼져봐 퍼져서 다시 보이는 걸로 할게 앞에 디펜스 좀 해주고 다시 나인대 와봐 여러분들 퍼질게요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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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들기세요 다 온다 온다 그냥 탱커만 두들기고 앞에 조심해 케어 준비해요 네 합류하세요 케어 준비하시고 앞에 지네 인게지 올거야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스 괜찮아 안 때릴게 안 때릴게 안 때릴거야 여러분들 힐 디펜 더 해줘 힐 디펜 더 해줘 안 때릴거야 문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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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릭 두건 빠진 사람들은 앞에 계시지 마시고요 노스 노스 밤 들어온다 노스 밤 들어온다 밤 들어온다 밤 디펜 밤 디펜 우리 밤 파티가 알아서 잘 해줘야 돼 지금 아 한 번 더 올 것 같아 이제 슬슬 조심해요 클레릭 두건 빠진 사람은 뭐 여러분도 못 찾으시고요 빠져있어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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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 1파티만 인게지 5 4 3 2 1 1파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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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 1파티 1파티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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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빼 빼 쟤네 풀 풀치 온다 2파티 NW 입구로 5 4 3 2 1 2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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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려야 돼 다 때려야 돼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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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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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문 다시 두드릴께요 이런식으로 저희 인게지 참았다 할거에요 여러분들 클레릭 두건 있는사람 문 좀 좀 멀리있지 말아요 앞에 준비한다 지네 대기 대기 페이크 인게지 NW 입구로 5 4 3 2 1 페이크 페이크 말씀드렸어 페이크 오케이 여러분들 인게지 안합니다 저희 클레릭 두건 있는사람 앞에 붙여주시면 누구? 앞에 디펜스 여러분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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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 입구로 1파티만 5 4 3 2 1 웨스트 브림밤 온다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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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림밤 온다 조심해 조심해 여러분들 인게지에 빠졌으면 빼 빼 빼 여러분들 앞에 집중 좀 해주세요 제가 말 안하더라도 집중 해주세요 클레릭 두건 있는사람만 치고 무리해서 안칠게 계속 나온대요 무한리그요? 네네 압니다 무한리그 알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 그와브림 여기 도와줄 준비 오케이 빼 빼 빼 클레릭 두건 있는사람만 문 쳐요 문 퍼센트 알려주시고 18퍼 15퍼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스 1파티만 카운터 인기지 5 4 3 2 1 입구 앞에 입구 앞에 1파티 입구 앞에 못나간 탱 죽이면 돼 여러분들 브림밤 온다 브림밤 온다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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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클레릭 두건 있는사람 깰게요 여러분들 1퍼 때 깨지 말아봐 그만 깨봐 그만 깨봐 그만 깨봐 대기해봐 대기해봐 문 3퍼 흡수하고 풀푸시 할거야 오케이 얘네 눈씨 쬐다 깨깨깨깨 여러분들 깨 깨깨 따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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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쪽으로 갑니다 노스 쪽으로 1파티만 인기지 5 4 3 2 1 못들어간 애들 못들어간 애들 못들어간 애들 1파티만 1파티만 2파티만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스 여러분들 놔주고 디펜스 여러분들 에시로 뺄게요 에시로 뺄게요 다 나와봐 다 나와봐 다 나와봐 다 나와봐 여러분들 앞에 정신좀 차려줘요 앞에 앞에 힐좀 떨어뜨려주고 디펜스좀 해줘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앞에 디펜스 그만하고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쟤네 초크로 땡길때니까 다 나와 여기 디펜스 있고 막아줘야돼 디펜스도 여기 있고 막아줘야돼 오케이 대기할게요 대기할게요 쟤네 나온다 대기할게요 이빼팅기지 나야 이제 힉크 없어 여러분들 이빼팅분들 예 그러셨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순식간에 터지면 안돼요 앞에 디펜스좀 잘 깔아주세요 이러면은 힘이 너무 없어 여기 튀어나온 가드 정리 좀 해주세요 여기 튀어나온 가드 정리 좀 해주세요 쟤네 웨스트에 반파티 있는거 맞아요? 아니죠? NW있고 NW쪽에 있는거지 여러분들 탱커분들만 나인데 와봐 아니 나 여러분들 SD로 빼봐 명장님 나한테 리더 넘겨 명장님 나한테 리더 넘겨 여기 퍼져봐 퍼져서 마운트 파는 척하게 마운트 파는 척 파는 척 파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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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트라우퍼를 해버렸네 내가 괜찮아 여러분들 사우스로 더 뺄게 사우스로 더 뺄게 지금 쟤네가 인원 더 많아 사우스로 더 뺄게 지금 쟤네가 인원 더 많아 사우스로 더 뺄게 이번에 잘 봐줘요 자 내가 아니야 반 빠졌다 우리 뺄게 뺄게 대기 대기 반쿨 좀 생각해서 할게요 여기 튀어나온 가드들 아니 나 안 잡을때 자 잠깐 생각 좀 해볼게 1파티에 오펜탱 하나 일빵님도 죽었네 아우 최스타님 뭐지 여기 최스타님 그 그 끓는 거로 잡아 바꿔줘요 그거 에콤으로 바꿔주세요 최스타님 네 들어가는거 확인했는데 지금 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가드 여기 입구에 가드 좀 잡아주세요 들어가서요 성벽 위에도 이용하시구요 좀 넓게 잡을게요 1파티가요 그 웨스트 쪽에 웨스트 웨스트 오케이 여러분들 빼 빼 빼 웨스트 웨스트 디펜스 여러분들 디펜스 이거 한번만 해봐 제발 한번만 해봐 2파티 카운터 엥게이지 입구 쪽으로 5 4 3 2파티 2파티 1파티 들어와 1파티 들어와 봐 1파티 웨스트로 깊게 5 4 3 2 1 여러분들 웨스트로 깊게 아야 빼 빼 빼 늦었다 빼 빼 아무도 못 들어온다 이거 SC로 빼 축축 뺄게 앞에 디펜스 좀 해줘 앞에 디펜스 좀 해줘 앞에 힐 좀 힐 좀 힐 좀 오케이 빼 빼 빼 폴룸 밟고 여러분들 SC 넓게 써봐 넓게 써봐 괜찮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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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티 잉게이지될거에요 이제 엔터블로 축구 쪽으로 뭐라고 2파티 코롱 2파티 코롱 여러분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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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쪽으로 여러분들 스텝업 해봐 노스 쪽으로 5 4 3 2 1 모두다 그냥 모두다 때려 여러분들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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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려야 돼 이거 다 죽여야 돼 여러분들 다 죽여야 돼 나이스 나이스 디펜스 준비 이스트 디펜스 준비 쟤네 바로 들어온다 디펜스 준비 SE로 엉덩이 두고 이스트 디펜스 준비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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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오케이 너무 멀리 가지마 여러분들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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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퍼지지마 여러분들 여기 나 있는 데에서 퍼져 여러분 나 있는 데에서 퍼져 노스 너무 퍼진다 여러분들 나 집중해 집중해 쿨 좀 알려주마 쿨 좀 알려주마 사우스로 갈게 8초 2초 밤 준비해주고 밤 준비해주고 자 여러분들 사우스로 뺄게 사우스로 사우스로 카이팅할게 사우스로 카이팅할게 사우스로 카이팅할게 괜찮아 괜찮아 사우스로 앞에 브림밤 좀 힐 좀 해주시고 사우스로 카이팅할게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만 터쓰기시다 쿨쿨쿨쿨쿨 좀 말해줘 이제 퍼져봐 오케이 존나 퍼져봐 여러분들 여기서 퍼져 뭉치지 말고 퍼져 퍼져 안에 들어온다 퍼져 퍼져 안에 힐 좀 해주고 여러분들 상기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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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할게